아 경로나왔네 드디어 나오네 무기 뽑아봐 존스가 부셔줄것이야 아 웃겨 예능대로 다 시작하셨네 뭔 소리야 완전 센덩인데 이거 자 이보세요 피사하게 그런걸래? 이거 내면 한대 맞고 또 맞을텐데 그럼 손해인데 어차피 초반은 버티게만 하면 되니까 이거 인벤에 올리신 분은 전설같다고요? 뭔 소리야 창작대기인데 인벤에 있는건 다들 하나같이 너무 살인댁이야 아니 경로를 데미지를 매겨야되는데 그거 뭐 거의 몇개 너그럽고 그게 그게 경로대기라니 정말 신의 분노를 원한다면 쎈걸 많이 이런거 막 넣어놔야될거 아니겠습니까 고콜 한방에 주님 곁으로 일격에 주님 곁으로 지금 승률 100%입니다 지금 덱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 생각좀 해야겠어 생각좀 해야겠어 하 하 하 하 아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이딴 게임이다 했어 이거 하 하 저딴 녀석은 시인의 분노를 받아야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군요 너무합니다 진짜 쓰읍 쓰읍 아 아 정리필따 로스 순서? 어차피 죽잖아 치고 해도 똑같애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방패벳이 나쁜데 집중하고 있잖아 씨빨금이 집중하고 있잖아 도탁합니다 제가 좀 집중하는데 방해가 좀 되거든요 도미망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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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분노한번 가기 분노각이 안나오네 20템 한번 가줘야되네 이녀석이 자꾸 피하는데? 한번 경로 두개 나왔으니까 경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좀 하더만 하면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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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로떼어 일단 이겨야될거 아니야 신리를 추구하자 나이스 요거 한들때리면 이 남으니까 서로 자살이 되고 사 어차피 얘한테 죽거든 요거 죽이래서 괜찮네 아 아니다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죽이고 얘를 이렇게 이걸로 죽이잖아 아이 영치를 달렸어야 되는데 괜찮지? 혹시 정리됐어 아 이 녀석이 신의 경로 하우리살한테 가야되 아까운데 아 용거 나왔어 야 5 하나 안나오겠냐 5 5 8 나갔어 이게 신의 분노 알겠어 하이 명치를 때려야되는데 이거 용거 나올때 쫄에서 나오는데 내가 피가 없으면 그럼 13으로 나오나? 혹시? 13 데미지로? 아니겠지? 순수한 데미지로 나오겠지? 아 저 분노 별로 분노 안하셔서 그래 지금 우리 신님께서 슬슬 지금 분노 스택 쌓아가고 있거든요 봐봐 아직 있어 아직 이제 아주 화내고 있어 화가 갑자기 나면 이상하지 뭐야 저 비밀은 설마 구원? 엎드려 아니야 엎드려? 일단 엎드려는 아니야 구원이야 구원 이거 티디온 살리는거거든? 다른 애 죽여야돼 구원구원 마법차단 아니냐고 역으로 하지마시고 됐다 박아가지고 얘가 죽이면 얘가 살아난다잉 좋아 뱀돈 어? 뭐야 이녀석 칼 어차피 바꿔 끼겠다 이건가? 왜 반대로 냈지? 평등 나이스 평등은 좋긴 한데 얘를 잡아야 돼 멍청이 그게 그렇게 되냐? 뭐 평등 쓸 필요가 없구만 그걸 잘해 구원이야 구원 아 그럴걸 그냥 신격 쓸거 그랬나 아 너무 아까워서 조금까위 두렵지 않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조심이다 응? 아 아 진짜 거짓같네 흠흠흠 흠흠 평등 평등 신성화 아아 평평 아아 평평 저거 또 뭐야 엎드려 아니야 저거? 쓰읍 하나 더 걸렸는데 뭘까 구원 또 구원 설마 아아 또 구원일까? 이거 죽여서 구원 발동시킬까? 또 구원이야 백프로야 죽아 구원이야 구원 아하 아니었어 뭐야 전장으로 뭔데 그면 아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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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고 할걸 쓰읍 우리 분노가 다 사가다 들어 버렸습니다 괜찮아요 대스윙에 분노가 남아있어 우리 용에 분노가 남아있거든 꾸진거 아하 저놈의 칼은 계속 칼 갈아서 쓰네 사가다 아하 괜찮은거 나왔네 굿 아 worlds 말로 아니 대세 안써도돼 지금 이 세리로 나가도 되겠네 치웡 쓰읍 내가 꿈을 꾸면 부탁이 찬다 아아 깨새라아 깨새라 놔야지 5 4 9 12 14 15 아직 안죽아 아직 안죽 안죽어요 뭐 다른거 있는거 아니면 안죽어 들썩 7 9 10 15 10 10 10 없어 들썩없어 이스라 죽일라고 하고있어 뭐야 뭐지 킬각이었는데 이걸 됐어 멍청한 녀석 나와 광키 나와 광키 형님 이건 농락입니다 시끄러 빈말 보내지마 아아 아아 아 용거 두개 여기서 아르거스가 하아 아르르거스가 없네 이거 데스윙 나갈 수 밖에 없대 용거 두개 내고 데스 하자고? 왜? 어차피 죽는데? 멋있게? 아 멋있게 아 대멀지 그다가 이거 악몽도 걸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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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하면 안돼 왜냐면 내가 용거가 있는걸 알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한단 말이야 상대방이 고주면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하아 하아 여기서 소호누나가 알렉 왔지않나? 알렉? 알렉 알렉 아까 나왔었나? 죽었나? 알렉? 안 죽었죠? 알렉 나오면 돼 알렉 알렉 엽 엽 엽 엽 엽 아직 살았다 호옹 우와 데스윙 알렉 용구부가 해낸다 이걸 토리했냐 아아 아아 설마 왜 때리는거지? 옷자리 설마 뭐가 있어? 없지? 아아! 너도 있어? 이 녀석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클린하네 대기 클린해 사과 사과 한번 하자 미안해 한번만 장난쳐봐 어? 대만.. 그렇지 그래그래 봐봐 한번만 넘겨봐 에이! 에이! 아이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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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